이번 시간은 페이지 20페이지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이 건축구조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구성양식에서 분류를 했을 때 구성양식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뼈대, 골조를 짤 때 골조뼈대를 어떻게 구성해서 건축물을 지었냐 여기 한 분류가 구성양식의 한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양식에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건축구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조적식구조가 나옵니다. 자, 조자는 짤조자입니다. 즉이 쌓을 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적식구조 또는 조적구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적식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구식구조가 있죠. 가구식, 가구처럼 예를 들어서 철재나 이런 목재와 같이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 짜맞춤 형태죠.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를 가구처럼 짜맞춤 구조를 가구식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아파트와 같이 철근이나 이런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콘크리트는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바로 일체식구조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체식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면, 지금 현재 체계는 안 해놨는데 하나 더 들 수 있으면 입체식구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입체식구조. 현재까지 시험은 여기 1, 2, 3번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4번은 특수구조 부분이 나서 체계는 서술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체식구조, 이렇게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조적식구조라는 것은 벽돌 같은 게 있죠. 벽돌이나 볼록, 이런 돌석제를 시멘트 모르타라는 접착제로, 결합제로 쌓아서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조적식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돌담 쌓거나 성벽을 쌓죠. 이런 것이 조적식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적식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구식구조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조적식구조는 이런 벽돌구조, 이런 거 있죠. 볼록구조, 돌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볼록구조, 그리고 돌구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가구식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 생각하시면 되죠. 가구를 짜 맞췄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구식구조는 어떤 것도 얘기해야 되냐면 목구조, 나무 있죠? 목구조, 그래서 각의 한옥을 우리가 궁궐 이런 거 질 때 나무를 짜 맞출 수밖에 없죠. 맞죠? 이런 형태의 목구조나 철골구조가 가구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구식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식구조,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때문에 얘는 일체식구조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파트 같은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쉽게 철근을 짜놓고 나서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만든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이나 보아 같은 뼈대, 주 뼈대는 철골로 조립을 해놓고 여기에다 철근 배관에서 콘크리트 화산하는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콘크리트라고 나오죠.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것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이 세 개의 이런 재료였죠. 이 재료를 배합을 해서 이것을 배합해서 물로 비빔한 거죠. 물비빔한 것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딱딱하죠. 굳으면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가 되는 구조라고 해서 보통 일체식 구조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그리고 입체식 구조는 보통 하중이나 이런 외부의 힘이잖아요. 외력을 3차원적으로 했죠. 3차원이 입체 아닙니까? 입체. 그래서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구조를 우리가 입체식 구조라 이렇게 칭합니다. 저항하는 구조예요. 이것을 입체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일체식이고 일체화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입체식, 입체화가 됐다. 3차원을 입체라고 하죠. 영화 맞죠? 여러분들 3차원 하면 안경 쓰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입체.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입체식 구조적인 측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구조가 입체식 구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입체식 구조에 해당이 돼요. 현수 구조.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가 현수 구조죠. 교량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산의 강안대교 같은 교조. 이런 것이 현수 구조예요. 현수 구조. 케이블로 달아맸어요. 현수 구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기장. 우리나라의 대표님은 서울의 고척돔이죠. 이런 동구조. 동구조. 이런 것들이 입체식 구조예요. 그리고 절판 구조. 판을 접어준 것이 절판이죠. 쉽게 여러분들 옥상에 최근에는 평지붕을 많이 하죠. 방수 재료가 발달돼서. 그러면 쉽게 판을 접어준 형태가 절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쉽게 종이 한 장, A4G 한 장 있으면 약해가 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날씨가 더욱 덥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채를 종이로 부채를 접었죠. 이렇게 판을 접으니까, 종이를 접으니까 강해지죠. 그래서 부채를 연상하시면 되죠. 그런 것이 절판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등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양식에서 구조를 분류하면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략히 봐두시고요. 기본만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이번 가정에는, 입문 가정에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시공 가정. 이 시공 가정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시공 가정. 이 시공 가정에서 분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습식 구조. 습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것이 습식이 될 겁니다. 이제 공정, 시공 가정에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 구조예요.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근식 구조입니다. 근식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구식 구조. 쉽게 목 구조. 나무에다가 물 뿌리면 안 되죠. 갈라지고 섞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목 구조나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근식이다.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탈 이런 것이 들어가면 물로 비벼야 되죠. 그런 것은 습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무엇에 나왔습니까? 현장 구조. 이 현장 구조하고 네 번째 보시면 조립 구조 나오죠. 조립 구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죠. 부재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이 건축 자재 현장에서 제작 가공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거죠. 현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는 거죠.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는 것. 이것은 현장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아파트 뼈대는 현장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장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조립 구조는 이것을 조립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제작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 가공을 해가지고 부재를 제작 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부재는 부재는 제작 가공을 하고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선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선 조립하는 거죠.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 이런 것이 조립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분류했을 때는 이거죠. 습식, 근식, 현장, 조립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간략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습식과 근식을 구분하는 것은 물의 사용 여부가 되겠고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는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자재를 만들 때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는 것은 현장 구조. 공장에서 제작 가공하는 것은 조립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공장에서 제작 가공을 해서 부재를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조립 구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기초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구조. 자 기초라는 것은 이것을 기초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사람으로 치면 발 구조가 기초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부의 하중을 우리가 밑으로 전달을 해줘야 될까 합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땅 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그러면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합시다. 기초 구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기초 구조는 보통 상부의 하중을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하중이 내려올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둥이래. 수직 부재인 기둥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기둥에서 이제 하중이 내려오겠죠? 하중이 상부의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리가 되겠죠? 다리를 통해서 하중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리보다는 발목보다는 발바닥이 넓어지죠? 그러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펼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부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지겠죠? 펼쳐지는 부분이 기초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의 하중을 지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기초판이 되는 거예요. 넓게 지니까 이것을 기초판 이렇게 칭하면 된 기초판이에요. 그래서 하부를 넓히는 것처럼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넓히는 부분이 기초판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판 밑면부터 해서 이 하 부분을 여기에서 이 밑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정.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정. 기초판.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 기초판은 발바닥이 기초판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리도 양말이나 신발을 신죠? 그것을 지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이라는 것은 이걸 지정이라고 하면 기초를 보강하거나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그래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보강해주는 부분이 있죠?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부분을 우리가 총칭해서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판 밑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신발도 보통 밑창이라는 용어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밑창 콘크리트라고 표현하고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지는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이제 보강해주는 것을 막 생긴 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 생긴 도를 우리가 잡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석 지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생긴 도를 잡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석. 우리가 덜판에 막 피는 불을 잡초라고 하죠? 그래서 막 생긴 도를 잡석 이렇게 머리통 정도의 크기니 도를 잡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을 수 있죠? 뭐 사람은 우리가 하일 같은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말뚝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뚝 박으면 이것을 말뚝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뚝 지정.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초판 밑면 아랫부분에 그래서 기초나 이제 우리가 집안의 내익을 보강해서 설치해주는 부분을 총칭에서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초판이고 그리고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이 맞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둥과 기초가 이런 맞닿는 부분 이것을 주각이라고 해요. 주각.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주는 부분을 주각. 쉽게 이해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을 주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보가 가는데 이것을 땅 속에 있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지중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를 보라고 표현합니다. 뭐 옛날 한옥에서 대들보 많이 들어봤죠? 보. 대들보. 보.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둥과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봅니다. 건축물에서는 보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런가? 천장, 반자를 설치하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를 보라고 하는데 지중보, 땅 속에 있는 보 되게 그래서 이것을 지중보 또는 기초를 상호 연결해줬다. 그래서 기초보라고도 칭합니다. 이것을 지중보 또는 이렇게 칭합니다.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를 보라고 칭한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보를 우리가 지중보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지중보 또는 기초보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중보 기초보라는 것은 이걸 주각이라고 했죠. 기둥과 기초가 맞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중보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각을 고정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꽉 잡아주니까 고정상태로 하여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동치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중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치마는 뭐라고 칭하네? 부동치마 부동이라 쓰는 부도 있고 부등 건축은 부동을 많이 써고요. 토목적 부등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동치마 또는 부동치마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짓게 되면 보통 땅 위에 건축물이 없다가 하중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되겠죠? 이름도 이겁니다. 여러분들 벌교나 이런 데 벌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쭉 치마되죠. 하중이 있어서 여러분들 몸무게에서 그러면 땅 위에 건축물을 지금 건축물 무게에서 치마가 돼요. 그런데 일정기간 치마가 보통 발생되는데 이 치마가 한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쪽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땅에 지었는데 한쪽이 치마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요. 한쪽이 치마가 이렇게 적게 이루어지겠죠? 이 치마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가 되는 것 이것을 부동치마 또는 부동치마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치마, 부동치마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한쪽이 치마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해지죠. 그럼 창문이 하나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기울여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건물에 기울여짐이 생기죠.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 발생해요.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건물이 기울어지면 변형이 안 생기면 관계없죠? 이렇게 밀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결리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가능한가 하면 한쪽으로 변형이 오죠. 한쪽이 길어지고 잡아당겨지고 그럼 인장이 생길까 합니까? 맞죠? 그럼 반대쪽은 압축이 생겨 압축력이 생기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균열이 이런 식으로 가요. 건물에 그러면 이 건물에 이런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밖에서 비가 오거나 이런 빗물이 들어오겠죠? 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누수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런 균열이 가니까 마감제 있죠? 타일 같은 게 막 떨어져요. 마감제 탈락 같은 게 생겨요. 박랑아 이런 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건축물의 붕괴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 부동치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동치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관련된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우리가 건축물을 갖다가 축조를 했겠죠? 그럼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치마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심하면 건축물을 넘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죠?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행히 입주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부동치마에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축물을 잘 집니다. 우리가 중국은 조금 믿을 게 못 되죠? 부실공상하고 특히 북한 이런 데도 재료가 부족해서 철근 넣어야 되는데 철근 대신 플라스틱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치마가 생기면 건물의 붕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죠. 아파트가 건축이 됐는데 최고네.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그리고 대심도 지택도 도로나 이런 걸 뚫게 되면 밑에 굴착을 해요.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빠질 거 아닙니까? 땅에는 기본적으로 흙이 대략 60에서 70% 차지하고 30에서 40%가 지하수 물이에요. 물이 이동해 가면 그래가지고 공격이 메워지겠죠? 그럼 치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뼈대가 안전하지 못할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초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 부동치마가 생기고 그럼 부동치마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연관성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4페이지 기초 분류와 관련된 부분부터 간략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